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조속한 동전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면담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는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우 빠르게 합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